간편해 봐, 간기 걸려서 배우고 간기 뚝 떨어져라. 형 이거. 배우 아니세요? 네, 네. 반갑습니다. 배우분한테 닭다리를 받은 적이 참여. 와, 진짜 맛있는 맛이다. 와, 맛있다. 맛있어. 근데 집에서 진짜 이렇게 집밥 먹으면 처음인 것 같아. 사람들 모여서? 어, 사람들 모여서 진짜 무슨 추석 연휴처럼. 누차 말하지만 그렇게 소박한 음식일지라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눈을 봐도 집에서 뭐야. 이게 진짜 집밥의 어떤 효과입니다. 류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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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그래, 눈을 만취고. 아니, 눈을 만취.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이뻐? 이뻐. 이뻐, 이뻐. 그럼 방송이 다 나간 거예요, 그러면? 아, 나갔지. 통화 내용이? 그럼. 오빠, 제가 한 번 먹어도. 아유, 야. 그래, 이거. 야, 내가 가운데서 아주 그냥. 야, 이뻐. 야, 이뻐. 야, 눈 짓어 보라. 새끼야. 아유. 아, 이거 베이컨 타고 올 거야. 왜? 이거에 매실, 매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이준아. 이런날이 있네요. 어, 나 완전히 맛있어. 이런날이 있네요. 아, 이런날이. 좋겠다. 아니, 우리 집이 첫 통화가 됐는데 분위기는 정해지는 거예요. 어? 간... 어? 아, Inform... 아... 아니, 나 좀 봐... 아니, 나인가 봐? 돌, 어, 아... ٹ 비비 몇 개 있는데요. 고기랑 고기랑 비비 아니 요거 요거 요거는 그냥 비비. 비빔먹방이라고 아무리 항상. 나도 저거 먹을래. 아 진짜 이거. 전혀 못 봤어. 여러분 이 모습은 하루에 다 멀어지고 있는 짓다. 짤 것 같으면. 짜질 않아. 비빌 때 뭐라고 하네. 우와. 저도 육수는 찬성이에요. 저도 이거. 제대로. 제대로. 저도 육수는 찬성이에요. 잘 비벼. 냉장고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. 대박. 아 맛있을 것 같은데. 대박. 괜찮아? 어 됐다. 이야. 저 자신감. 딱 왔어. 자신감. 굴기가. 굴기가 자기 세를 부를 것 같아. 냄새. 우와 나 승진해 진짜. 진짜. 이거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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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 짜네. 우와. 맞아. 떡을. 이거 이거 이거. 우와. 맛있다 이거. 이거 어떡해. 신내손이야. 신내손. 우와 대박이다. 야 이거 다 이것들이지 이 신지왕이란 이거 야 이거 맞지?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요즘 이런맛이 아닐까? 막 진짜 내가 날아가는 거 같다 형 아르바이트 하나 해요 닭갈비찌 더 다녀서 다녀서 하나씩 비교해가지고 비벼드리고 그래 와 장난 아니다 나도 모르게 탁 탁 탁 역산장들 살거지 먹방 들어왔어요 살거지 먹방 들어왔어요 이건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거죠 아니 저는 저한테 주는 신용이라 하고 드실 줄 알았어요 아 야 이거 라스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 상태로 저는 다시 찾아입는데 아 이대로 그냥 이렇게 아 뭐야 내가 토니시를 이렇게 토니시는 줄 알았어요 이건 아우 다 산적같아 산적 자 오늘의 엔딩 묵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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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